아 근데 999킬이네 금방 할걸? 그래야? 금방 했으면 저번에 몇 킬이었죠? 저번에 1000킬 넘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돌릴게 9킬이면 껌이야 진짜 나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승부파 조금만 기다려 나애가 나 까밀란 준다 그랬어 그럼 이제 드디어 우라노스 말고 딴스나 총을 쓸 수 있다 어서 오십시오 구안님 마이크 잠깐 안된대 나 물 좀 더 공원 반칙에 신구안이에요 구안님이랑? 누나 프로토 뽑았네 아니 프로토는 원래 뽑았어 오 나머지를 뽑을 것 같은 것 중이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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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그 Q. 와 골치다. 나 똥자긴데 . 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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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누가 지금 뭐야 뭐야 스토왔어? 이벤트 해야지 판타지만 구해야지 아 푸밀란이 없어서 이번에 이벤트 너무 아깝다 푸밀란 구하고 싶었는데 자 이번 이벤트 푸밀란만 있었으면 대박이대 감기 심하게 걸리셨네 정면에 정면에 싸 아 쓰읍 아 그래? 아 참고하니 설치했다 아니 수나하고 아니 아니 하고 있는데 아니 아무리 아무리 일도 안는데 수나가 말했네 아니 알 수 있어 알 수 있어 하긴 나도 포맨라 풀킬 해야되다 판타즈만 구할라고 빨라 점 슬피 빨라 아 까밀란 나에가 준다 그랬는데 판타즈마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저 판타즈만은 내가 좀 구해보려고 펩식을? 좋겠다 빨라 그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큰이스박스 다큰이스박스 나 그런거 안 써 올라갔다 올라갔다 상한으로 2% 확률이면 안 뜬다는거지 뜰 리가 없지 오.. 자신감 자신감만 좋았다 자신감만 좋았다 벌써는데 방금 앉아있는거 아 감독 개빡치네 어 지하부 지하부 이제 못하고나서 감독은 빨리 돼야지만 기분 뒤펌야 이거 나처럼 원래 아무것도 안쓰면 편해 아무것도 설치 안하고 와봐 아무것도 설치 안하고 와봐 아무것도 설치 안하고 와봐 1몸 에니미 스파트스 땡큐 오케이 넷갓가 더있는거 같은데 에니미 스파트스 택선 4칸 남았어요 넷갓 도라님, 저거 하나야! G304? 근데 뭐 이것저것 설치하고 이러면 게임할때 피곤해 난 그래서, 난 대회장가서도 막 대회할때 다른 애들은 세팅하는게 되게 오래걸렸거든요 뭐 설치하고 뭐 설치하고 막 뭐 감도조정하고 뭐 그 뭐지? 사불 설정하고 막 이랬었는데 나는 그런거 설정을 하나도 안하니까 나 그냥 마우스 꽂고 헤드셋 꽂고 그냥 바로 게임했거든 그래서 다른 애들 세팅할때 나는 웹툰 봤어 꿀 고라이니 안녕하세요 코마라형 안녕하세요 그 나 대회때 일본에서 아바월드컵할때 웹툰 보는거 그때 누가 나 찍어서 인터넷에 올렸었는데 그때 누가, 누가 올렸더라? 어 그래서 나 경고먹었어 대회전에 웹툰 본다고 공탈이 설치됐다! 똑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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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배해서 사원으로 사원 도와주 정의 정보를 탐행시켰다! 아 네 판타지마 교환 원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총은 마대지 포엔포 포파라 포로리 또 뭐있지? 아무튼 뭐 그정도 있습니다 진짜요? 형 판타지마 여러개에요 판타지마랑 프록시마랑 같은거에요? 프록시마는 뭔지 모르겠는데 한번도 본적이 없는데 아 그렇겠다 마당이랑 석배간거 같은데 아 그래서 일본에서 아바월드컵할때 나이스 그래서 웹툰 보고 일본 3대0으로 이겼잖아 결승에서 본전이 설치됐다 적군을 첨르시켰다 우리가 그 뭐냐 도쿄타워를 침몰시켰지 도쿄타워에서 일본 관광객이 일본 경기장에서 걔네는 그 결승전 아바월드컵 결승전 티켓을 돈 주고 사고 들어왔었거든 근데 그거 300명이 들어왔는데 우리 우승애들 박수 아무단치더라고 되게 조용해 걔네들 무슨 독서실인줄 알았어 게임이 끝났으면 박수를 쳐줘야 될거 아냐 성능은 갖고 도색만 다르다고요? 사원 쏴 어? 어 사원 저는 뭐 상관없어요? 저 그냥 판타지만 한번도 못사봐가지고 갖고 싶었어 그냥 FR이라는 또 그런 뭐랄까 그런 스나이퍼의 로망? 그런 로망이 또 있죠 FR에 그래서 전 이 슬롯에 이거 끼고 다니거든요 생긴거같이 8.15 우와 포드팀 대박 저렇게 모래도 잘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나는 개똥총만 나오는데 티그스랑 건방 모래도 모래도 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요 저런 금손들이 있어 난 개똥손인데 나는 아레나 총기들도 먹어본 적이 없어 아레나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아레나 총기에서도 먹어본 적이 없어 그 그 잘나온다는 맥밀란도 난 한번도 안나오고 칵도 안나오고 시그도 안나오고 아레나 총기 중에 유일하게 먹은게 그 PSG인가? 그 개쓰레기같은 총만 하나 나와가지구 시장 1몬 1몬 1몬은 시 어 아 씨 빡세히 하나 개구 와 그 일수는 하나만 해보았어요 부럽다 저런 금손들이 있습니다 저도 근데 옛날에 포춘 산 것 중에 딴거는 거의 다 올캡 올캡이나 팔캡 부캡 했는데 포핸포인가? 포핸포는 원캡 했어요 유일하게 포춘 중에 원캡 한게 포핸포에요 포핸포 원캡 하고 진짜 좋았는데 그때는 포핸포 성능도 좋았고 툭 이렇게 폭발 사하 상춘 실패 투 상춘 실패 중급 해량 어떻게 그거? 우리나라 풋답이랑 풋답이랑 풰밀라는 풋답이랑 풋답이랑 풋밀라는 풋답이랑 풋밀라는 없다면서요 이번 총기 리스에 나 풋답은 원래 그네가 준다고 그랬었는데 이벤트 하면은 풋답이란 풋따이랑 풋밀라는 풋답이랑 풋밀라는 풋답이랑 풋밀라는 없다면서요 아씨 개아퍼 개아퍼 개구 들어감 나도 푸밀람 푸따 갖고 싶었는데 안 되더라고 교환이 치사하게 얘 둘 잘한다 잘 쓴다 우리 동진이나 동진이나 민준이도 프로토 이거 있으면 잘 쓸 것 같은데 사지 않겠지 아니 옛날에도 대회에 아무리 총이 좋아도 대회에 허용이 안되면 안샀어 대회 허용총기만 사니까 셋이 오고 바로 들어온다 대구 푸밍 바로 들어가고 일문에 랍 아 저 푸도 좋아 보이더라고 광클 잘하는 사람들 쓰면은 난리 날거야 야 아 이빈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디아블릭은 뭐에요? 무숙총이야? 디아블릭은? 어 슈퍼 나이버 슈퍼 아 적군을 전멸시켰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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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아재로 바꿨어 음... 음, 유추원 바뀔 게 없죠? 날짜로 하니까 어, 빡전이다 없어요 시 šp 시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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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음 비 Hoロ 저거 안보아줘야돼 이거 저 내려왔나 왜이래 아 피가 망했다 피가 안보인다 빠져나가야 땅 아니면 바로가야되 이게 그지 롱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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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기동해 여기 개피 둘이예요 어 개피하나있어요 롱에 둘이였어요 라필 둘 아 이런 상투 실패 무조건 못든다 여기 유입이랑 여기 못든 게임 열심히 했나보네 투나잇님 그러니까 손목이 아프지 꼭 여기 떨어진다 개구 나왔다 개구 용도 있어요 하나 더 넣지 롱을 터블리래 하나 따르네 1개있다 원래 어 유입에 스나 유입에 스나고 위대 하나랑 유입스나 둘 둘 아닌가 둘 같은데 아니 유입에 스나였는데 여기 소리는 아 그러면은 스나 거기 간거 같아요 아까 롱에 스나였거든 바로 앞에 있었어요 반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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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왔던 아 나 주워서 써봤어 진짜 그냥 전진 나온다 좋더라고 롱 유입이라 전진 나온거고 아니 저 싸우고 수나 헬를네 수나 오케이 오케이 트레인 나보다 죽었긴 뺐다 마당 한 명 나가줘 마당 이럴수가 딱 나와 날려줘야 돼 설할게 어 1에 2 황금 얼마 받아? 아 나도 계산해 봐야 되는데 형 황금 많이 받으면 놀러와 배풀고 살아야지 배풀고 살자 의자형 이안 이안에서 적 빼야라 이거 수나가 뭐 수나 적 빼수나 일어나나 일어나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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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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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 빼수나 구멍 와pa 80 대박이네 2 둘 다 같이 들어와있어요 아이고 깍 잡았어야 되는데 뭐 삭제되나? 부럽다 80 와... 뭐라면 80만원 돌려받아? 역시 있는 사람들은 부럽다 부럽다 아... 어 귀싱이 하이 오랜만이네 아 연말정산 의자형 많이 돌려받는다길래 아... 까비 까비 어 여보세요? 나도 계산해봐야 되는데 얼마 돌려받는데 왜 의자형은 뭐 일단 허허 번영 나 버는게 많으니까 저형은 기둥 기둥쪽도 명절 잘 보냈어? 전 좀 붙였나? 유자왕 별빛이 나 찍을게 같이 찍을게 아이씨 유자쓴 나 유자쓴 나 어우 감사합니다 역시 있는 분은 필요해요 유자형님 감사합니다 이게 연말정산이지 수나 어디 유자쓴 나 했잖아 수나 유자했어 패스... 패스 몰라 연막이라 연막할게 나도 연말정산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어... 현재 여기 있을거 없는거 같고 패스하지 않았을까? 빠졌나? 없나? 없는데? 해봐 여기있어 여기 전투방 아아...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우리집은 재살 안지내서 뭐 왔어 여기 어... 벌써 왔네 여기 올라왔네 아이씨 아니 그거 다 제출하면은 계산해주는... 아이씨 완전 슬픽 느낌이 안좋은데? 계산해주는데 내가 궁금하면 그거 연말정산 사이트 들어가면 내가 모의계산 할 수 있잖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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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이 무거워? 임신했어? 자 캬 임신했나? 임신했으면 축하축하 제가 뒤에서 말을 바꿔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나는 기둥 기둥 많다 끌게 유타클 유타클 길게 온다 아 아니야? 그냥 살찐 거야? 그냥 무거운 거야? 그냥 무거울 수 있지 나도지 정보가 없어졌어 나도 내 머리 무겁거든 바로 울배까지 탔어요 개고 뺐다 울배 2입구까지 2입구랑 울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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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 멀리 거기 구석 구석 저거랑 울배 둘이야 지금 개고 타고 아아악 털드세요 일환 일환 독탈이 설치됐다 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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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하군이 접니다 도둑 상천 실패 하아 5대3이라 내가 하드캐리 한번 해야겠는데 하드캐리 한번 보여줘야겠구만 한 24키라고 이기는걸 보여줘야겠어 기둥 포맨탈으로 둘 아이고 1대가 아 유자슨야 괜히 갔다 아 와 괜히 자신감 마땅이라 전쟁같네 현질 아니면 답이 없다니 요새 지금 총기 교환이벤트 하고 그래 이벤트좀 하라고 이벤트좀 수나라쓰 세먼폭터 지금 하고있어 도하님 화면 브리핑해주고 수나 유자였는데 어디갔는지 모름 정보를 틀려주겠다 정보를 틀려주겠다 정보를 틀려주겠다 왜 어디서 왔다 로감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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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세이두 해봤자라니 이런거라도 하는게 어디야 평소에 못가든 총 받을 수 있잖아 바로 온다 3 3 육자슨 나 육자슨 나 아 망했다 여기 엄마 아악 소리 뭐야? 아악 소리 뭐야? 왜 못 이겨? 이길 수 있지 나도 지겠다 근데 나도 지게 생겼네 아 이기고 싶은데? 계속 실각 봤으니까 이렇게 대놓고 보면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꽈르기 세나는 갑동 싸움이죠 기도 하나 정도밖에 없음 개구미스 아악 난 포기하지 않는다 나 우리 새로운部속에 네 여기 랩 랩 엔 랩 퇴고 없어 하나 왔어 우리 새로운部속에 랩 정보를 선명시켰다! 이번에 근데 버리고 2 갈게요 2 갈게요 이번엔 마당 있어 그럼 내가 한 발 쏘고 빠질게 뜰각형 올라와가지고 좀 멀리 있어요 한 발 쏘고 빠져 내가 룽보러 갈게 내가 룽보러 갈게 잠깐만 같이 포커하고 제가 들어올게요 같이 찍을게 나도 찍 나도 찍 희둥 많아 1인가 보다 1에 4명인데 맞겠지? 개구 제가 볼까요? 개구 제가 볼게요 룽 안 본다 룽 안 본다 엄마 깔게요 개구 개구도 있다 이 안으로 한 명 들어가 이 안으로 한 명 들어가 구원형 또 있었거든 또 있었거든 마당 나가주시면 좋은데 거기 나 가 진짜 빼고 깔 시간이 생기니까 이거 1위다 이렇게 유자클 유자클 이거 아래 이거 아래 이거 롱조스 오빠 밀기 룽순아 룽순아 1위에요 나 고마워 정답 1위 2위 으악 여긴 여긴 드론 올까 깐다 못 간다 못 간다 아 뭐야 뭐야 흥 둘 다 아 기둥길아 벌업빼 으악 아 아... 와 1회 3명 다 뚫렸네 어 좀 아쉽다 아쉽다 가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아쉽다 이거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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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 왜 구메호, 장착 그리고 개조 사거리, 연사력 이거 뭐가 좋아해요 개조가 공격력, 공격력 몰빵이 좋나? 어, 아이씨 연삼 공격력이 좋게 되는데 아, 제가 총기 개조 쓸데없이 되게 많다 아이씨 타연이 안녕하세요 난 이런거 진짜 잘 안되더라 와 기종성사 정확도사 공격력 죽어도 안나오네 안녕하세용 하이하이 오랜만이네 오늘 오랜만이야 오빠 아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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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리가 없지 안떠어 아 안떠어 아휴 아 상점에서 팔아요? 한번만 사볼까 어디서 팔아? 안떠어 이거 패가망신이야 힘들게 모은 힘들게 모은 레티 다 쓰게 생겼어 아 아 회비 입금할날이네 월요일날 카톡하자 오늘 일요일 밤 늦었는데 이번에 회비 넣으면 얼마지? 한 백만원 되나 우리? 백만원 넘네 우리 회비 넣으면은? 와우 와우 지금 지금 80만원 있네 이번에 회비 넣으면 120만원이네 저랑 의자형이랑 민준이랑 동원형이랑 여행개 하거든요 한달에 10만원씩 금방 모이네요 형 입금했어? 언제? 뭐야 확인해봐야겠다 그러네 그러네 1월 25일날 어제 입금했네? 아 왜 몰랐지? 그럼 지금 써야겠다 지금 입금하라 그럴게 나도 회비 입금해야겠다 야 원호 원호도 총 쓰면 잘 쏠 것 같은데 원호가 광클 총 되게 잘 써요 3583 이채 10만원 이채 이채 10만원 이채 10만원 90만원이 되었군 그치? 가을쯤 되면은 갈 수 있겠는데? 옛날 카스에서 광클이라고는 말 안했는데 1.4라고는 있었어요 카스 할 때도 AK랑 M4를 근데 1.4를 되게 빨리 엄청 빨리 광클하는 게 아니라 카스 할 때도 1.4를 땅땅땅땅땅땅 이렇게 쐈었어요 그러면 AK랑 M4가 땅땅땅땅 이렇게 박혔었거든요 카스 할 때도 있었어요 제가 카스 카스로 처음 프로게임을 달았을 때부터 있었으니까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에도 있었어요 카스 때 카스 온라인 나오기 전에 어? 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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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지 근데? 슥쇽싹은 누구지? 누군진 모르겠지만 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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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아재죠 저도 굉장히 아재입니다 카스 우리 한명은 카스 카스 원호가 프로토 쓰겠네요 오우 내 비밀번호 까먹었다 전 뭐 강력하니까요 어마어마하니까 너 비밀번호 뭐했지? 아 이렇게 쉬면은 루즈해지는데 빨리 해야되는데 빨리 우리 김홍기가 언제 들어올까 8001 안그래도 지금 츄파춥스 옆에 6개 있음 컴퓨터 책상에 오늘은 조금 어차피 내일 쉬는 날이니까 마지막 연휴고 아바를 그동안 못했으니까 조금 길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체력이 한계 될 때까지만 그래도 한 한 두세시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바 내일 쉬죠 내일 빨간날이잖아요 대체유무 빨간날이 빨간날이 빨간날에는 쉬어야죠 다같이 아 나 비밀번호 뭐했노 아니 비밀번호 그걸 까먹어 방금 로그인한거 아냐? 난 자동으로 돼있잖아 다음주에 다음주에는 4일만 일하면 또 쉬네요 두세시면 안쓰러져요 저 그래도 푹 쉬어서 지금 괜찮습니다 연휴기간에 그래도 많이 먹고 지금 살을 찌워놔서 지금 살크업했어요 집에 집에 나물도 많고 지금 집에 LA갈비도 있어요 목살도 있고 집에 먹을게 굉장히 많습니다 아 이거 뭐 먹방을 할 수도 없고 아 이거 보여드리고 싶은데 의자형 놀러오면 내가 비빔밥에 LA갈비정돈 구워줄 수 있어 환급도 많이 받는데 놀러와 의자형 빨리 하자 나 피곤하다 오늘 게임 좀 길게 할라 그랬는데 루즈 해주고 있어 홍기야 나 우리 원호랑 아이디 바꾸고 있거든? 그 승우 오빠한테 초대달라고 해 홍기 들어왔어? 안 들어왔는데 게임 아 총 쏴본다고 총 쓴다고 그래 다른 아이디 제가 또 알린 친구로 들어오고 있어요 응 근데 이거 못 바꾸겠다 압력밥솥에 찌어서 갈비찜을 하는 것도 맛있는데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고기는 뭐든지 다 구워먹는게 맛있어요 카톡 그거 봐봐봐 카톡 구워먹는게 제일 맛있어 고기는 들어가고 있어요 오빠 홍기도 들어왔어요 나 내 아이디어를 좋아한다 홍기도 들어왔어 홍기도 들어왔어 꿀 맨날 빨잖아 아 맞다 근데 야 너 택배 잘못 받아본 적 있냐 예진아 택배를 잘못 받아본 적 있냐? 남의 거요? 원호 너도 있냐? 저도 있어요 어떻게 있어? 제가 썼어요 범죄 아니야 그거 아니 저는 이거 전화했는데 전화해 줬는데 아저씨한테 택배 아저씨한테 아니 이거 어 아니 나 집에 집에 목요일날 집에 왔는데 택배가 문 앞에 하나 있는거야 근데 원래 원래 우리는 다 제가 그 경비실에서 봤거든 경비실에서 봤거든 경비실에서 봤거든 어 어 됐다 나 나간다 그럼 어 근데 이거 택배를 내가 경비실에 전화했는데 네 다른 동에 다른 동 걸 수 있으니까 그냥 갖고 있다가 주인한테 연락 오면 연락 준다 그랬는데 연락이 안 오는데 네 저는 그냥 그 아저씨한테 다시 돌려줬어요 이거 막 뭐 LA갈비 세트든데 아 먹을 수도 없고 이거 냉장고 안에 넣어놓긴 했는데 아니 이거 고기 세트가 왔어 한 박스가 근데 보내는 사람도 모르는 사람이고 받는 사람이 이름도 잘못됐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원호한테 내 총 아 총이 없는데 원호한테 쓸만한 뭐라고? 내 아이디 봐 내 아이디에 쓸만한 총이 없는데 어 내가 개 쓰레기다 하하 어떡하지 그냥 하든가 내가 이제 집중할 거다 아까 전화하고 있어 아 그냥 싸보라고 일단 프로토 이거 돌린디 근데 왜 돌려 공사로 뜨게 안돼 못해 그냥 그거 써있다 할 수 있다 믿어봐 아 판다 그거 아 지금 느낌 지금 개뼈났다 저 초대 좀 해주세요 재즈꺼 돌린디 어 재즈꺼 초대 좀 알아서 해라 뭐야 예진이가 아이디 뭐야 저 재즈구요 라이브가 홍기구요 오케이 오케이 제 아이디가 재즈 어 근데 이거 고기 세트가 잘못 온 건데 이거 먹을 수도 없고 돌려줄 수도 없고 방법도 없고 상하기 전에 먹는 게 차라리 남는 건가 대부분이 오빠한테 지우는 거 아니야? 아니 우리 우리 동 우리집 호수인데 이름이 달라 성이 전혀 다른데고 저희도 그랬어요? 오빠 택배 그때 잘못 왔을 때 어떻게 했어? 우리한테 택배 잘못 왔을 때? 전화해서 가져가고 그치 어디 어디 전화했어? 어디 전화했어? 그거 거기 아저씨한테 거기 전화번호 전화번호 나와있던데 아 아 전화번호도 안 나와있어요 오빠? 전화번호도 없던데? 아 그래요? 전화... 아니 LA갈비라고 써있는데 그래서 일단 상할까봐 냉장고 넣어놨는데 쓸데없이 냉장고도 겁나 크게 차지해가지고 택배 회사 전화해볼까? 근데 어차피 나 빨간... 빨간... 다 빨간... 빨간색이니까 지금 빨간 날이니까 전화도 안 받을 거 아니야 택배 회사도 치즈 안녕하세요 jed 지옥이었대 안녕하세요 벌레 주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뜨나? 야 이렇게 다 써도 돼 원효아 그거 어 저 뜯다 말만 들어도 짜증난다 왜? 뭐가지고 떼는데? 자꾸 기동성 5호 뜨는데? 아 그거 냅더라고 그거 그냥 어 그거 참 레티 써도 봐 아 잠깐만 지금 삐렀다 연사력 10.42 원래는 몇이지? 터렉터 10.42 엥? 연사력 왜이렇게 빨라? 빨라 그거 포른드가 9.09인데? 전 집주인 유력하긴 한데 음 전 집주인 근데 딴 데로 뭐 이사간다 그 밀락동인가 어디 뭐 이사간다 그랬었는데 아 안 뜨나 몰라 아이 우리집 왔으면 내꺼긴 한데 먹기엔 사실 조금 부담되고 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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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제해도 뭐 형이랑 상관없잖아 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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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잘거 아냐 아프리카TV 여캔보고 차 안에서 맨날 짱박혀서 자고 막 여캔보고 막 그러면서 꼴 빨면서 막 딱 째고 있어야지 하나도 중방으로, 중방으로 뺏음 없어요 아프리카TV 말을 말 잘하니 할말이 없는거 아냐? 솔직히 말해라 맨날 고속도로 거기 키듬 반피? 키 바꿔야겠다 아씨 중방 반피다 아니 의자형 공무원이에요 인생 제일 편하다는 그 길고 탔고 고속도로 고속도로 관리하는 그런 있잖아요 고속도로 돌아다니다 보면 막 SUV같은거 타고 막 갓길같은데 차 세워놓고 막 뭐 안전 운행합시다 막 이런거 써있는거 허 헉 차 세워놓고 맨날 와하군이 참여 놀고 먹는 사람들 착전 실패 아 공무원 아니야? 아 나 공무원인줄 알았어 아 공무원 아니야? 일반 월급 쨍인데 그렇게 날로 먹어? 무슨 회사가 그렇게 편해? 개꿀이네 아 개꿀인데? 인생 부럽다 아 나도 나도 나 개피야 개피해요 회사 간두고 다른 회사 어디 가고 싶냐 그러면 나 의자 형래요 회사 개그 매달리고 아 이거 나 저 일개 일개 빙그러워 총 쌓이는데? 피가 완전 개판됐어 이거 할 거 같아요 아아 멀쩍 이 먹히진 않았어요 중방에서 왔다 갔다 그리는 롱 쪽이 많은 것 같아 아 포맨 앞에 이 들어오고 더 키고 아 우리 전멸 어 착전 실패 어 2대0이야 뭔가 서로 안 맞네 버릴게 저 프로토 쓰면은 원호가 다 죽여줄줄 알았는데 서로 또 개죽아 네 뭐라고요? 잘 좀 해봐 개구하래 저 세 달 만인데 공무원 아니래요 아 의자 형 근데 공무원인 줄 알고 저렇게 놀고 먹길래 어 공무원인 줄 알았는데 공무원 아닌데도 놀고 먹는다는 거에 굉장히 개구민 순화도 있어 신기하네요 부럽다 우리 의자 형 이번에 차도 바꾸고 스트레칭 비둘 연마 개구민 순화나 아~~ 포맨에는 4칸 남았어 포맨 기둥에 있었고 개구하래 순화나 중방m 아 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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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롱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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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 아 아직 아직 롱 아 주변사람 중에 의자형이 제일 부러워요 아 오늘 수로부터 계속 그걸 냅둘하니깐 그거 참 아 푸른하여 불꽃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래도 서울시내 차 안 막히던데 어제 어제가 많이 막히더라구요 저도 어제 본집 갔다 오는데 우리집에서 노원까지 한 7키로 밖에 안되는데 거의 한시간 걸렸어 동일로 엄청 막히던데 동부관선도로랑 유자 유자 패스 몰라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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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뒤에 왔어 들어왔어 아 들어온거구나 아 유입 아 들어왔거구나 아 유입 아 유입 어 내가 문젠데 지금 의자형 놀리고 있을 때가 아닌데 내가 2미터 소중해야겠다 나 좀 때려서 볼게 오빠 잠깐 의자형 놀리고 있었는데 영클 잘했으네 아 유입 집중해야지 기둥 기둥하나? 염마 개고하래 너 염마 기다려 보여줄테니까 집중한다 나 롱보러 갈게 나 롱보러 갈게 나 롱보러 갈게 빠비리기 기둥 개보아라 집어다운 빠졌어 역시 집중하니까 이기는구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내가 0킬이지만 이겼다 나 셋! 기고하래 셋! 둘 더! 가까이! 롱났어요 롱났어요 아 망했다 아 스트레스받아 아 이번편 왜이러지? 아 설때 쓰나 설때랑 정면 이게 랍 공격맵이지 인디아가 공격맵이지 인디아가 기둥 나오는 거 롱 나올거 같은데요 공격맵이야 인디아 하하하하 기둥 안 나왔나? 롱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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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완전 지 롱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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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핑계거리 하나씩 찾아 사탕 물었어 이메 음 나왔다 들어가고 롱났지 대고 바로 탈게요 아니 말이 돼? 에잇? 와 진짜 깨끗하게 잠깐만 설때 칠틀때 쪽 설때 쪽 나이스 가봐야되는디 적배 하나 더 그렇다 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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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하나 반피고 하나 개피 하나 반피고 하나 개피 끌거든요 계속 공탄이 설치됐다 둘다 그쪽인거 같은데? 야 연막 공대장있다 히힣힣힣 장군을 전멸시켰다 작전 승리 히힣힣힣 좋았어 핑계거리 타코 삼키됐다 어? 빠지고 아 너무 아픈데? 물개 뭐지? 위 거겟? 오 아 아 2인권 아 개구 나왔어 개구 나왔어 예스나랑 유입 하나랑 이거 주면 위험한데 6점 주면 빨짱 이때를 모르겠어요 나오면 되어줄까? 이해 쓰나거든 누나가 모면 되야 된다 가자 이 안쪽으로 조심 아 핀 깎아 핀 까봐 갔다 아 바로 했죠 바로 했죠 나 했어 아 하나 더 하나 더 아 까비까비 위기다 백업이 너무 빠르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롱 하나 더 롱 하나 더 반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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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설 때 설 때 반패다 반피 적배 버는 중 잠깐만요 일정 어 기둥 계속 나온다 나올라 그래 여기 오가 요자도 안 보면 기어나와 아 나왔다 나왔다 기둥 어 뭐야 빨점 어 해도 한 발 용 하나 붙었어 아 아 망했다 아 이번판 왜이러지 의자형 놀리다 망했어 유자가 초개피 사방탈방이야 왼쪽이 초개피 와 이겨졌으면 좋겠다 아 깜깜깜 아 내가 너무 못했다 저 근데 크로스에어스 좀 사고 올게 어 호빵인가 호빵 하이 그래 너도 새해 복 많이 받고 다 죽었어 떡국 많이 먹고 하아 하아 방금 개똥 싸서 우울해 좋은게 부활했어 니 왜이렇게 못해 흐흐흐흐흐흫 흐흐흐흐흐흐흐흐흫 형님 프로토들고 피똥 써가지고 흐흐흐흐흫 흐흐흐흐흫 흐흐흐흫 흐흐흐흫 이지한데 프로토 계속 뭐했어요 이거 아직 안했대 아 그 계속 야 공감에 4위였거든 아니 그거 그 계저말고 그냥 프로토만의 계좌 공정인쇼 공정인쇼 음 공정인쇼 공정인쇼 응 그거 너무 벌어진다 그래서 크로스에 써야된다 원래 그거 벌어져 초대 초대 아니 그게 아니라 원우야 그거 이상하면 형 그거 롱종인 써보세요 그거 풍총이 좀 달라서 네 그냥 롱종인 그래 뭔가 좀 많이 벌어져더라 숏 이거 빼야겠다 원래 숏 다는 사람도 롱종인 써요 그거 아 지금 여기 KS님이 브로이님이야? 나이는 누구나 다 먹는거야 괜찮아 아 진짜? 난 따뜻해 당당하고 이 자랑이 전 다 뭔데 연예인 봤나 나 게임 처음 해본다 아 시혜리가 욕하던데요 성우님 아 화장실 갔다 하겠다 왜요? 개조보고 개조보고 뭔데 이봐 롱슨하 0.3초 칼할 수 있는 개조인데 흐흑 흐흑 스나 보이면 바로 죽어요 그 개조 쓰면은 큐 허 흫 영광입니다 아 갑자기요? 게임 처음 해봐요 같이 전판이 있으셨죠? 네 03 연일 화장실 갔다는데 만수무강은 뭐야 부모님한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한 대사 아니야? 만수무강은? 인사는 하고 그지? 아 빨리 잡혀라 분노에 가득 차있다 그거 다 있는데? 정확도 5도 있고 공격력 5도 있고 공격력 5도 있다고? 찾아봐 있다 진짜? 응 안돼요? 옛날에 막 여러가지 하지마 뭐가 짱끼가 짱끼같은데요? 맞지? 네 핵 많다며 여태 어쨌든 한 번씩 등장하던데 깜짝으로 못 이기나 벽을 뚫고 쏘는데 어떻게 얘기해? 이겨야돼?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벽 뚫고 쏘는걸요? 빨리 이 화를 풀어야돼 아니 이거 하고 저거 할까요? 저한테 저 딴팀을 다리 끝 더이상 쥐지 더이상 쥐지 않겠다 어? 다리 다리 아리 하나 더 있다 창 앞에 옆마 아 다리 둘 다 있어요? 둘 다 있다 다리 아리랑 다리 끝 다리 아리랑 다리 끝 다리 아리랑 다리 끝 다리 노는 건가? 어? 다리 아리랑 봤어 뭐야 뭐야 앞에 어 밑에 다리밑 다리밑 다리 밑에 바로 있어 저 꼴을 돌려주신다 저기 저기 있어 아 나 혼자 줄 알았어 하하하 조용해라 말린다 벌써 말린거 같은데 말려다 다리 끝 한수나? 삼실 쓰나? 어? 삼실 났나? 다 화이팅 화이팅 다리 끝 하나 개피 헤드깡 갔어 아 뭐고 다리 밑 둘 둘 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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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셋다 일 말 없어요 내가 롱볼게 다 올라갔어 하나는 다리 없고 어 철 우에.. 우에 하나 더 죽잖아 소리 질렀거든요 일단 빨갔나? 나 정보를 참여시켰다 어머 세대 커지 어이 세대 커지 핵테이트 이거 놀아 이거 노란 거 여기가 쓰는 거 이거지 다리 다리 툴 다리 툴 겨미님 나 정보를 참여시켰다 다시 다 떨어져 손님 이차 헛박이 보니까 끝났을게 내일 툴 나 쓰레 아 미니아에 막아지요 들어왔어요 들어왔어 윽 아 다 철 철 철 철 철 하나 넷시체 들어간다 들어왔어 이창하자 방패 방패 설득한거 아이가? 방스레트였어 방패고 둘다 이찬 앞에인거 같은데 헤드 한방에 죽은건가? 적군을 전멸시켰다 궁합니까 사내到 안걸릴수록 장면 разв 장면 정면 장면 쭉 트랩 여여여 30x30 다리 꺼 싶어 홍게디 어디 갔는데? 빠디! 패스 패스 빨건 빨건 와 터메처인가 이게 다리 와 너무 빨랐다 다리 라플스나 있는 것 와 다리 위 오른쪽 붙었다 터메처 용하나 오우 잘해 적군을 전멸시킨다 빠비리기 이스 밀어 공격 밀런시 희 마시리 왜 다리야 암나피아랑 이거 5명이야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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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갔다 장군을 끌려시켰다! 장군을 끌려시켰다! 장군을 끌려시켰다! 중국인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도 잘 못한 것 같다 touss 아 승리하는 게 네일바를띠 승리하는 수업 매칭 매칭 승리하는 게 다행이네요 매칭 돌려 그렇게 힘이 없는데 매칭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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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타이밍 아 나가지 말걸 하나 더 있어 롱이 하나 더 저는 그거 봤어요 명절에 그 강소라랑 강소라랑 안재웅 개나운거 해치 줄 아나? 그거 봤는데 명절에 남산의 부장들 봐야죠 반피라스 재밌다 그러더라구요 남산의 부장들도 천만 찍을거 같긴 한데 뭐야 나이스 나이스 날로 먹네 왜 쩔 엇 동등 손 힐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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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음악 사이로 쏴버리네 어 뭐야 돌아왔다요 돌아왔다 하나 들어가 하나 들어오고 철대 철대 철대랑 울베 터널 둘다 둘다 1로 가요 나스 울베 공탄이 설치됐다 빠빌리기스 아아 절로 감당했어 어우 까비 작전 실패 미니아의 마가짐 미니아의 마가짐 미니아의 마가짐 K95 미니아의 마가짐 이걸 놓치네.. 아.. 저러는데? 비싸있어 아 우리 비싸있고 와있어 이미 라파나나 건가? 라팔 개피 일 앞에 개.. 개피다 개피 자 우리 파나나 앞에 다시 일로 간다 일로 간다 칼한다 칼한다 총.. 권총 드는 것 같아 앞에까지 갔어 잡는데 개피인거 알았나보다 개피인거 알았나보다 개피인거 알았나보다 석키모님 별풍선 한길 감사합니다 석키모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뽀뽀뽀 와.. 깨비다 일업 루페 빠빠리기 석키모님 안녕하세요 칼 내드릴게요 그냥 봉순아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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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에 от이거지 ieli раната 오.. ok 에잇 가사 이리와 공에 쓰나 피쇼 쓰나 미니메 미니메 미니메일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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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깨고 미니메일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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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그스나다 개그스나 러플 박스 개그스나 개그스나 뭐야 아 알탭됐어 나 알탭됐어 나가요 너 아 뭐야 4킬 하는건데 아 아 롱 붙어있다 보면 붙어있고 신화는 신화랑 같이 붙어있어요 계단쪽에 아씨 왜 알탭돼가지고 서있어 아니 아 이거 스왑하다가 알탭됐어 아씨 아씨 이없다 힐 들었다 아 아 일하나 일이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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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이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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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라플 둘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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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ops 중орд 승 nah 역시나 성냥에 퓌 승낙에 퓌 둘다 이 설때 쏠 오케이 어 profit 어... 이는 끝 뭐야 네. 별거 없어서 보여드릴게요. 절대 꼭 주지. 뭐 되지? 어, 정베. 네. 저 고정종행비로 잘라서 쓰고 있어요. 환경설정은 이렇게 하고 있고요. 거의 다 웬만하면 다 끄고 하고 있어요. 뭐 특별하게 세팅하는 게 없어가지고. 자, 키도, 키도 디폴트고. 감도는 800dpi에 15 쓰고 있어요. 우와, 사거리 다 떴다. 공격력은? 감도가 좀 빠르죠, 제가. 없다. 이거 연사, 아! 연사도 빠르니까 강 달아플까? 근데 강 막 그렇게 체감 큰 게 아니에요. 제가 웬만하면 세팅과 공격력이랑 합치면 바꾸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거의 다 디폴트로 써요. 저처럼 공사를 띄고 지시죠. 그럴까? 공사를 띄고 롱정인 해가지고. 강클을 해가지고 막 당겨있는. 근데 이게. 겨력이 높아가지고. 그 광클을 따라갈 수가 없다. 강 드니까 막 답답하던데. 강 깨어놓은 것도 아프지. 몽, 아니 그니까. 댐지가 강 달아도 똑같은. 강 달아서 막 두 번 컸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런 느낌이야. 공사에 공격, 저기. 강을 달아봤나. 어. 별로던데. 그래서 롱. 부드러운 게 뭐죠? 부드러운 게 뭐죠? 부드러운 게 뭐죠? 부드러우는 게 안 켜요. 가속도 생기는 거 안 켜요. 마우스. 지금 귤, 귤이 없어요. 귤이 없고 소원호라고 재즈 있습니다. 배고 들어가. 여기가. 저기 정면에 앙뚱광이 있었다. 아, 수납까지 왔네. 어, 뭐야. 1에 3. 개구 먹혔어요. 응. 아, 롱 타입고. 롱 타입고. 어디까지? 빠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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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고. 빠졌다. 상거릴 거야. 아, 속베이스 나. 속베이스 나. 하, 쬐고 있을걸. 사원 탔어, 우리. 되게 안전하게 본다. 아, 사원이라. 개구 개피. 개구 개피. 개구 개피. 야, 봐. 여기나. 여기서 볼 거야. 아, 분명이 되게 피인데. 아, 아깝다. 어서. 이atsächlich 빼빌. 아, 아니. 저의 파일이 지표를 떼어. 내가. 못 받는다. 제가. 로뢰. 도도가. 잊어버린다. 다. 아, 네. 뭐. 아 1문 들어와있다 나가고 나가고 아 삼거리 하나 개피 1문학 개피 삼거리 있었어 여기 개구도 모르고 쭉 가야겠다 훔치지 말고 뒷자까지 가면 저도 탈게요 안간 안 보였고 여기까지 탈 삼거리 따로 보고 있어요 적 빼 볼게 설대폭 가지고 적 빼 적 빼 적 빼 적 빼가 어우 까비 히트맨이야 히트맨이야 권상우 나오는거죠 정준호랑 콕콕 100번 했던 히트맨 히트맨 자막 자막 패넨 이럴 아 써 쟤 자막 앗 잔 아 1문 음.. 박스 없어요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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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 둘 1회 둘 1회 둘 그 난간.. 난간 쓰나 난간 쓰나 난간 쓰나고 바로 앞에 라플 상거리랑 1회 썼다 상거리랑 오인돌이랑 1문합 공탄이 설치됐다 어우 까비 아.. 까비 까비 한 번 더 볼걸 폭탄이 설치됐다 상천 실패 따야 되는데 라운드를 하나다 박스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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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 수나? 하나다 1회 수나까지 공탄이 3개 공탄이 3칸에 를 어... 글쎄요. 광클 총기 나오기 시작하니까... 나올 것 같기도 한데... 개구포맨. 갑나. 공건제. 롱라플이었어. 수납절 수납절 수납절. 롱을 다 까. ㄷ자 푹 까볼게. ㄷ자는 먹었어요. 적배에서 ㄷ자 폭 터지고. ㄷ자. 상원 저거 P 까드릴까요? 상원 왼쪽 가쳤다. P 깎여. P 깎여. 정. 위험하네. 하나 둘 셋. 일... 일했을걸? 인간은 잡고를 분명시킨다! 내가 잡고를 분명시킨다! 닥쳐서 성공! 닥쳐서 성공! 어? 아, 빠져만하다 어, 나왔다. 적배로 갔다, 적배로 뺏다 사원 하나 이쪽 빼야나? 사원 하나 이쪽 빼야나? 야 홍기야 롱즈 오시멜리 네 상골에서 나와 상골에서 나와 상골에서 나와 1위에 혼자인거 같은데 상골에서 나와 상골에서 나와 고인돌 하나? 살려줘 아 사원난간이랑 고인돌 설때 쪽에 있는거 같은데? 정확히 없는지 몰라 여기 앉아있는 곳 지금 주그려서 올라가는거 봐주고 있어요 사원난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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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는거 봐주고 있었어 아 1 저거 상골이 개피고 개구하네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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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VK 개피 1클리 둘인가? 둘 다 있는거 같은데 일단 하나도 안보내었어 아 저거 못잡았다 아 저거 못잡았다 아 까비 깨비 깨비 깨임 되게 안되네 아 깜짝이야 깜짝이야 가치캠 들어왔다 랜니아의 마가진 1몬둘 발전 와.. 무서워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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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에서 건방 다리에서 건방 디귿자 갔어 디귿자 디귿자 갔어 하나는 롱탄 거 조심하고 디귿자를 뽑아줄게요 그냥 디귿자 갔었어요 진작에? 1몬둘 하다 롱곤가 롱곤가 롱초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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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치캠 저거였나봐 라플이 없거든? 1회 둘 다 1회 둘 다 나아있다 아 나왔다 해주셨네 아 빨리점 아니 저 절대 왼쪽 아래 올라온다 막내 나 나왔어요 나와있어 나와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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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나와있음 아아군이 전면했다 가비 가비 탁수는 실패 종합보고 할게 우빈 스다 반피해 반피 κι 외벼 외벼 아 큰일 났다 1문 2 승나도 있다 아 탔고 3건 탔고 3건 탔고 3건 3건 탁구를 탈려시켰다 탁구를 탈려시켰다 탈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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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제임스쿠님 다리있어 감사합니다 새용 많이 받으세요 공식 폴 rapp 밀블베 캬 히특 범파 몇몇 오 otras 메 пост 울베로 나 찍혔어 10-4 스나 모르고 10-4 T-자 T-자 있다 울베로 모르는데 이제 없는거 같애 아 한번 뒤돌아봤네 1-4 하나 더 하나 더 어 하나 더 있었거든 아직 빠진거 없어 승우 형 계속 보고 있었어 초계 피 아 적군을 첨면 시켰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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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노포맨 좋았으 아 저 1붙을게요 1붙만 점프 점프 사원 점프 조심이요 사원 하나다 1붙 박스비 나이스 점프 중 사원 사원만 열심히 보시면 사원인데 뒤륙자에 드론으로만 못날라? 드론으로만 빨정 아 빨정 반피 나이스 둘 다 사원이랑 삼거리 라인 아닌가? 사원 사원 4칸 깠어 반피 깠어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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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정대필러하면 드릴게요 요우 들었다 들었다 케이크 조심 20포드 윈박스 나 싸는 사람 성군을 첨류 시켰다 상관을 첨류 강 다 있으시는 것 같다. 강이에요 형 아니 바꿨다. 개 튀어 먹어 로마 보고할게 강 별로 해 연설 속도하고 다 괜찮은데 튄다 강 네 그냥 튀는 강 응 아 디귿자 E가 있을게 아 싸움보세요 디귿 아 둘 쏘리 아아 하나 초계피 아 하나 더 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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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버래 나이스 1분에 2개 1분에 2개 왔어 둘 다 들어왔어요 둘 다 둘 다 개구랑 1분 개구랑 1분 하나 떨어졌어 절대로 하나 3칸 하나 3칸 철대랑 1분위 하나 개피야 라스트 개피 라스트 개피 라스트 개피 3칸 갓 아 아깝다 아 그냥 해체할걸 그냥 잊지 말았어야 되는데 갓이 아 그냥 해체할걸 2칸 상승 실패 비 보온 야 민이아이 마케지 아 쓸만함 나 왜 안 될까 고맙이 뭐였냐 아 대신 아 스마개서 못 개여 깨 fortress 빼고 갈게요 아 무거워 미니아이 마케지 기억 몰라요 롱스나 아 롱스나 롱스나 다시 다시 아래로 갔어 아 있을 때 있을 때 있을 때 아 내려오고 깝이다 설박 아깝다 아 작전 실패 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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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고 올게요 딜띵 짭째보기 다 껴안고 소리나니까? 아 딴팀이네 32층 스나이았고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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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리쭈어 잠시만 잠시만 2층으로 안 보인다 내가 괜히 던졌나? 싶었다는 얘기 어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적배로 적불을 증명시켰다 적불을 증명시킨다 한명부터 상대방 closely at the ambush 어 들어왔다 유조 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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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피다 어? 동문 들어왔어요? 이란? 남문 나가는 것 같아요 남문 앞에 있어요 미니아의 마가짐 미니아의 마가짐 네 들어가세요 자리 망타 잠새리팀 개피 저거 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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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군을 전류시켰다 미니아의 마가짐 미니아의 마가짐 어 삽붐해 철한덕 하나 내려갔어 미니아의 마가짐 미니아의 마가짐 미니아의 마가짐 미니아의 마가짐 미니아의 마가짐 오? 다 리밋 아 오늘 미스샷이 되게 많네 다 놓치네 개 아프네 잘 미니아의 마가짐 아 철 들어왔어요? 이 철제? 치퍼먹고 이 마당에서 백찰이 설치됐다 아, 우리 전멸했다! 아, 채택봐. 작전 10매! 작전 10매! 작전 10매! 작전 10매! 빠른 명! 빠른 명! 빠른 명! 다리 아래 조심! 아, 다리 끝! 다리 아래 둘! 다리 아래 둘! 다리 아래 둘! 어,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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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한샷! 한샷! 다리 오는 중! 전구를 선명시켰다! 작전 선구! 정신장 입구! 원래 이럴 때 기본 했는데 하하하하 아니 뭐, 위상이라서 뭐 할 필요가 없지 뭐 하하하하 하하하하 보험이야! 다리 아래 둘! 아아악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핳하하하 빠를로 삭제됐네! 3,7,1층 존버하나 다 갭비야 다 갭비야 다리 위 다리 위 다리 아래 몰리 몰리 밀개로 올라갔어 올라갔어 넥칸 밖에 못갔어 자라? 정부를 탈려시켰다 연기 오오 위에 있었다 포스팅 포스팅 아 뭐야 지게스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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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니미 다운 어 뭐야? 남 문! 남 문! 맞다 어..저게 옳지하지만 오늘 뭔가 굉장히 안 맞는다 총이 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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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찬 반찬! 좁배 반찬! 마당이랑 좁배 쏘맨 다변샷이야 야! 삭대! 삭대! 1시! 12시! 가운데! 가운데! 정권을 판매시켰나! 상권 성공! 뱀어! 왜 이렇게 예상해? 하하하! 라마스테이 빠르 없나? 적배! 적배! 적배에서 동무는 롱 온다! 롱포대 뒤에 있을 왜 없지? 라마비오 최피 정권을 뚫려 죽었다! 아! 당선 총이! 어 나 근데 프로토 완전 감잡았다 잡았..잡는 것 같다 내가 봐도 맞지? 느낌 있지? 어 이제 공 4만 뜨면 끝이다 그건 안 뜬다 하지만 레티 다 써버렸다는 거 아.. 야 그거 받아 야 원호야 그 아래상 이거 두 방법 가봐 홈페이지에 그 아무것도 누르지 말고 그 홈페이지 그 오른쪽에 보면은 아레나 조각모음 있거든? 그 눌러봐봐 거기다 아무것도 누르지 말고 그 밑에 내려가면은 5킬, 2킬, 2회 터트리기 이거 있거든 바퀴 눌러 아레나? 딱딱 받아라 아레나 조각모음 이벤트? 어 그 위에 총 있는 걸 누르면 안 된다 총에 있는 건 그 밑에 그 아레나 모드 5킬 바퀴 바퀴 떼는 거 그거만 되고 눌러 그거만 아 막 개조 안 뜨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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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배 적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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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roll *** 마사지 마사지 스포 consciente 밑에 아니야? 일이야? 무슨 소리 하는 거 안들어? 이 소리 이 소리 소리 아! 악룸이 참여했다! 여 어디 들어왔어요? 나도 몰라요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힉 이기알에서 나왔으니까 죽을 수가 없어 오... 와 오우... 어 나왔다, 이 효, 이 효... 바로 앞에 왼쪽 붙었다 야옹! 포맨 터빼 터빼 늙었나? 터빼 젊군을 수면 시켰다l 뭐야 터빼 가자, 가자, 가자 스윙 준비 안됐는데? 호맨도 있다 홍기야 너 못해가지고 킥 넣었을 때 네 자리 지켰던 게 홍기다 든든하게 아주 점점 점점 숨은 거 마련 게임이 너무 안 돼서 지금 우울해졌어 저희가 못해서 아냐아냐 내가 너무 못했어 홍기가 제일 못했어 아 오늘 왜 이렇게 안 되지 총이 안 맞지 뭐 아 아 아 아.. 사우디랑 하지 않나? 결승이라는 거 같은데? 올림픽.. 예선 저기 오빠 월드컵 때 전쟁 듣겠던 사람이에요 아.. 걔 저 X댐 승우 오빠 그래도 이렇게 모여서 하니까 재밌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 보이시는데? 누나 이거 중복 총기 좀 있나? 그러니까 그거를 중복 총기를 받으려면 아레나 거기서 조각 모음에서 네가 캐리를 많이 해서 아레나 조각 모음 거기 받기를 눌러봐 받다 보면 총기를 레티 총기를 줘 아.. 그.. 재접 안 해도 들어온다 아.. 진짜? 아.. 편지야매 편지야매 있어 편지야매 바로 나오나 박스 깐게 아니라 박스 깐게 아니라 이제 막.. 바로바로 창이 떠 어쩐지 하나.. 아까 하나 들어왔더라고 어..어.. 갈게요 바로올라 어.. 로드컵 롱 구려요 아.. 살려줘 아우.. 롱 부는 중 살 때있어 여기 봐 살 때 살 때 살 때 왼쪽 구성 여기 왼쪽 구성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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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있는데? 2에 둘이야 2에 둘 4원 포맨 저기 2에 있던거야 그게 4원 난간 1에 있었는데? 몰라요 난간에 포맨있어요 어딨어? 몰라요 이제 개구나 뭐야 이거야 도탈이 설치됐다 적군을 털림시켰다 아..자꾼 어디에 오는거니?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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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낙 오는가 스낙 오는가 밖에 나간거 오는가 아..사암난간 아..사암난간 아..사암난간에서 1에 둘 스낙 총 1피 아..반찬 반찬 사암난간에서 하나 맞추살라 사암난간에서 갔던곳만가 사암난간 하여 방 사암난간이래 저게 수영 아.. 사암외벽 사암외벽 시계전지 포맨은 어디쏘요? 포맨 외벽 포맨 빠졌을거야 아.. 외벽에서 맞은거구나 아 뒤치기 뒤치기 박스 뒤로 한다 안맞는다 안맞는다 음..먹어지는것 같은데 3. 2. 3. 4. 3. 4. 4. 5. 5. 5. 비글빙가드링 곰가 곰가 수레 곰가 수레 곰가 수레 곰가 나 안 되겠다 무슨 일이지 나왔다 들어갔어 저 때문에 멘탈 나간 거 아니지 뭐야? 여기 뚫었네 총알이 없어요 뒤에 안 봐요 이제 홍기가 알바하다고 해서 그런가? 힘 빠졌어 홍기가 뭐야 얘네 하드 몇 명 있어? 적을 몰고 다니네 아 너무 아프잖아 아군이 첨면했다 작전 실패 나한테 한 게 없었지 실패 작전 실패 한 달 그는 잘못 입에서 어, 이문아, 이문아 붙였다. 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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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였다! 바로 뒤, 바로 뒤! 언덕 쪽, 언덕 쪽. 뒤뒤뒤뒤뒤뒤. 1분 언덕. 시작 언덕. 초기 피해야죠. 1살 때 초기 피해야죠. 총 안나가죠. 어, 왜? 야, 3살 때 초기 피해야죠. 이거를 서서히 딜을 두번 보내. 하나 더, 3살 때 하나 더. 1, 1분, 저 갇혔어요. 어딨어, 스나는? 여기 스나 시장에. 라펄 고인돌이죠? 1살 때, 1살 때. 일났어. 갇힌 거 맞아? 갇힌 거였어? 그럼 제가 피살폭 하나 깍게요. 로더. 정보를 살려 지켰다! 갇힐 수 있는 거. 형, 형님 사사히 뒤돌아가는 거 겁나 미쳤어. 바로, 바로 확 떨지 않아, 웬만하면. 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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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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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벽이랑 롱. 어휴. 포기야. 외벽에. 포기야. 저거야. 저거였어. 저거. 어, 빠졌나? 스탱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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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거리 봤어. 내가. 어, 왜 찍혀. 개고 들어와 있는데. 여기 스나인가? 개강해. 스나 있었다. 이게 스나. 어? 나갑니다. 개고하래. 개고하래. 컷. 다운, 스나. 다운. 어, 뒤에 양념. 얘 양념. 대하다. 아, 패하다. 아, 독탄이 설치됐라. 아, 적군을 천르시켰다. 아, 적군을 천르시켰다. 아, 적군을 천르시켰다. 스팸이 없어. 싹, 프라킹이라고 좀 있어야 돼. 와, 지 라이프에 타네. 아하핰 디그차 날렸어 내려간거 없이 피해야돼 미에나 막아야 디에나 태깐 나왔어 와아 노양팀총 디그차 아 적군을 전멸시켰다 아 백선 선거 미니아의 마가지인 미니아의 마가지인 심연어 마가지인아 에 코맨니 아위이공 아 아 쟤 쟤는 안해지세요 아 뒤쟤 아, 나만 앞으로도 느낀게 아니구나 둘 더 있어요 아, 뒤글자, 뒤글자 스나 또 글쎄 박스 옆에서 또 글쎄 박스 옆에서 활짝,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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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아, 왜 안 죽지? 두 칸, 세 칸 시향 온 것 같은데 뭐지? 아, 적군을 전류시켰다 헤드 맞추고 카세전 장가자는데 아, 에임 넓게 넓게 무거워, 험에 내렸다 아, 적군 킹, 닥치, 킴 다 몰려갔어. 개피야 개피. 개피 권가 오빠 권가. 진짜 진짜 권가. 1몬야. 1몬. 1몬이랑... 아 1몬 안에 있어요. 1몬 안에. 아 그거 둘 다 있는 것 같은데? 하나 더 나왔어요. 하나 더 있었어. 아 적구를 참여시켰다. 학교에서 참여. 공격. 빠빙기. 공격. 이거 공격자리 업무가 있다고? 공격자리 업무가 안 보이는데? 팔아먹은 거 아니야? 모르겠다 공사는 있을걸. 에이이이이이이이이. 피피차차. 선고를 참여시켰다. 게임 끝. 아 지금 개정 너무 쓰레기다 아 개정 이래지 못해 아 0342 그거 놔둘걸 그거 놔두니까 놔두지 좀 포즈 한번 넘기라고 바로 돌려요? 저기 있나? 아직 없어 막 쓰면 한턴만 나 이거 개정 좀 아 락이 다 박아온구나 총이 어쩐지 없대 중복총기 다 판거지 없지? 니가 알지 다행이네 락의 방 저기 락커에 박아놓은거야 법도 없어 락커에 박아놓은거야 거긴 없나? 아 없어 방망 하나 찾았는데 니가 거기 아 밖에도 있었는데 니가 착각했나보지 못 봤나보지 다행이네 됐어? 어 돌려 돌려 다음탐에 도려LL 도려 락커에 박아놓은게 도려 저 왜 이렇게 안 뜨네 이거 아 방금 또 봐봐 봐봐 아래에 있는 조각모험 뭐라고? 조각모험 또 받아봐봐 홈페이지 가서 어 일단 좀 돌려 어? 그게 이상한 것 같네 그렇지 한 장만 더 넘길게 계좌 안 나왔어? 어 돌려 돌려 아니 밖에 팁 없잖아 오 뭐야 박스에 포도툼 떴네 좀 깨 박스에 포도툼 뒀어 오오 포도팀 있지 않아 옮겨서 아 저 승주형한테 파라도 어 또 또 또 파라한데 또 얻었네요 또 파라라 정답 어 뭐야 창조기 문제인데 승주형 사자마자 저번에 어 일본사람들 일본사람들이다 일본사람들 뭐야 얘네 왜 지금 나라에서 여기 사고있어 반응 보였어 아휴 아니 제가 아마 나 빠지면 지우가 있었네 어디 방사능만 좀 볼까 아 아 삐아 발림 흐흫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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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야 P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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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나 1설대 수나 1설대 아하군이 전멸했다 어어어 상천 실패 상천 실패 상천 실패 이에 폭 두개 아 나 지금 계속 존맛는데 계속 하고 해라 계속 어이 왜 먼저 쓰고 차라리야 수나 말자 수나 말자 상천 실패 파트릭 오른쪽 일창 점 아 둠아 죽는다 하나도 왼쪽 왼쪽 위암 여기 ACT 들어왔다 그 왼쪽개단 왼쪽개단 올라갔어 왼쪽 스페스 바로 아래 슬퍼 바로 아래. 달탈려나? 어, 불안해. 사춘 좀. 정부를 설레시킨다! 작전 승리! 케이크 찌그러지네. 1개 전진인 것 같은데? 책방 조심해봐요. 포맨 어딘가 있어 지금. 중맨, 중맨 있어요? 짜질렀나? 아닌데? 어디서 쐈는디? 포맨이 중면에서 어디서 쐈어요, 어디서. 나갔나? 아, 첫개. 빨짱, 빨짱, 빨짱. 1창 2층 세나. 1창 2층이었어. 아, 타이밍 봐. 있네. 다운. 아, 야였어. 중맨, 이코라 포맨. 1창 2층 제 터뜨려. 제 터뜨려. 아, 타이밍 개오바. 오케이, 오케이. 취하아 넣어라. 아, 호. 거기 해야해. 와우 쩔쩔 아 발렸다 먼저 쳐맞다 쩝게라 쩝게라 이안스라 이안스라 이안 1층 1층이요? 어 1층 왼쪽 계단 쪽 갔어 아 3걸 폼해 달 방 달 방 1층 2층 1층 정리 우와 잘하는데? 어 중맨스라 중맨스라 분리 어 끌게 지하 지하전진 지하전진 바로 밑에 거기 거의 있어요 거기 1층 때 가운데 아 빨개쳐 육근에서 책방 보면서 1자 1중 육근에서 책방 보면서 비교자 나온거죠 저거 어? 이거 어디고? 이게 윈가? 이게 윈 이게 윈 하나 있어요? 내려온 거 몰라요 없어 없어 이게 잡아야 되는데 저거 저거 반피야 초계피다 초계피 선거리 들어간 거 아니야 이안 하나 더 라펄 공가다 라스 공가 공가 적군을 탐멸시켰다 공탈이 설치된다 탁사수 성공 아아 이 이겼다 아아 이거 진짜 못해 택방 나오고 공가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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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으로 공가오고 공가오고 공 res. 공. 공에오고 공. 공. 침. 전의드니까 1개 놓자. 하나 더 포맨 개피. 포맨 개피. 스냅한 샷, 스냅한 샷. 1개 올라오고, 1개 올라오고. 앞으로 올라오고, 앞으로 올라오고. 적 빼, 스냅한 샷. 포맨 중뜰 조심. 10번 더운 이거. 서맨이. 모르겠어요, 어딘지. 서맨 아닌 것 같아요. 안 보이거든요. 그럼 2개밖에 없는데. 10포는 놓자. 끌. 진짜. 차차차차. 놓자고, 놓자고. 내 중둘 띄글 찍을. 지하 연막. 지하 패스 연막이요. 지하 봉은 죽, 지하 봉은 죽. 덕배 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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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삭 밀기. 아, 잠깐만. 지하 패스, 이기스 나. 이기스 나. 이기스 나. 오따라구? 지하 패스 아닌가 여기가. 어, 저기 있다. 적군을 털려 시켰다. 적군을 적인으로 입력해요. 적군이. 폭언형! 섬에 한 번 더 찍어 안 납돌라도 안 보인다 아 쓰났다 섬에 쏴 찍혔다 우와 T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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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방 들어오고 빨쨔 1개 하나 더 1개 하나 더 1개 올라와 있어 중간쯤에 헉 어어 하근이 보고 싶다 아 지하 탔다 이안 둘인 것 같아요 달스 나가는 거 조심 흐브 핸드 나가 도착 퍼노 아 사업이 아 아 아 아 미니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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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게 그 성우님 깨져 지하 있어요 성우님 아 이게 개다 택방 앞으로 갔어 택방아 택방 어 스나 이게 올라왔다 야 들어갔는데 아 씨 타이밍 왼쪽 벽에 붙어있는거 조심해 여기 힐러시 패스 탈방 보고 있고 아우 개네 하이 탈방 패스하려 아 보지마야 다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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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시피 아바 하고 있지 야 어디 갔어?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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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포메인 1 당당해 나오던데 아니 나 저녁 안먹었을때 1일 설대랑 중첩 둘 둘 점심 많이 먹어서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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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거 몰라 아 설대 1개 어 왼쪽 왼쪽 집에 먹을거 너무 많은데 노란것 아 이거 내가 잘못 쏴버려 택전 실패 라프를 할게 명절이라 먹을게 많다 살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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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절이다 아 아 아 아 아 지하 그정도 안주 있으면 맥주 한퀸 해야지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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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패스하고 2개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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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라 푸리고 쓰나밀다 나도 집에 피처 2개 있는데 맥주 어 둘다 둘다 쓰나발샷 쓰나발샷 쓰나 1개로 설 때 10포 설죠 어 저도 집에 LA 가입이 있어요 10포다 방금 내일 아침에 LA 가입이 물어봐야죠 울었다 우리 LA 가입이랑 목살이랑 나물들 양념게장 집에 먹을 거 되게 많음 지하 다녀오겠습니다 확인 확인 어 없어요 아 타이밍 사메 사메에서 나 찍은거 어 뭐야 뒷자 패스 파운드랑 아 타이밍 우울하다 2개밀가 사메쪽 아이쿠쪽 밀어줄게요 사메쪽을 밀어줄게요 아 2층 가서 패스 볼게 어 10포 10포 여기 10포 캐비 오 나이스 2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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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패스 들어갔다 들어갔다 명절엔 LA 갈비지 명절엔 LA 갈비지 아하하하 빨리점 체크 중맨 연막 중맨 연막 지민 이리 1개 하나 더 1설대 설주 설박 시원하게 오른쪽 나이스 왔지 끝없이 밥을 못 먹지 안 그래도 욕 엄청 많이 먹는다 우리 여기 와가지고 잘하네 근데 뭐 난 레이로 저 F30가 존나 잘하네 0-1에 사거리 4떠다 오케이 됐어 끝났어 애프터가 진짜 수나 잘 썼었는데 저 만나본 애들 중에 애프터가 진짜 제일 무서웠는데 아 그거 AW 저 뭐였지? AHQ 아 AHQ 걔랑은 진짜 정면승부 할 생각이 안 들더라 저도 걔 땜에 진짜 말렸어요 그래서 걔 피해서 라프론이랑 포맷만 자르고 도망가고 그랬는데 ㅋㅋㅋㅋ 전 피하니까 더 따라오더라 아 걔 근데 승부욕 있어 계속 죽이러 오더라 응 퍼터가 걔 아니야 육성제 닮은 아니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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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앙민이다 민재앙이다 민재앙 겐지 장인이 있다 저기에 재민이네 성심이야 영검 성제에 살쪘다니 그건 너지 인마 난 지금 그대로야 너 살쪘어 안 쪘어 솔직히 말해 안 본지 지금 한 반년 된 거 같은데 반년 넘었나? 반샷 반샷 가풀 반샷 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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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맨 가까이 포맨 가까이 걸어왔어 중창이 하나 어 1샷 나오고 1샷 나와있고 공도 먹혔어요 공도 먹혔어요 1인거 아우 걔는 분명 아 아 아 타이밍 넌 좀 쪘을거 같은데 넌 되게 많이 먹었을거 같애 잠깐 채팅창 보는 사이에 죽었다 잠깐 채팅창 보는 사이에 죽었다 아아 아아 터뜨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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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아아 아 진짜 아깝다 멋있었는데 아 아 개못순도 실패짜리를 고는 상태에 없는데 나 그 홍비 마지막 터만 한 달러 터뜨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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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보 터뜨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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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하나 안 먹혔다 하낱 바로 뛰었어 라쿨이 터뜨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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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터뜨린 하나 하나 들어와있고 터뜨린 아이씨 여기서 어 미니보수 건방지게 아 뭐 하나 안 먹혔다 하나 바로 뛰었어 라쿠리 어 상대편에 투쟁하고 있어 그 하나가 있어요 롱에 롱에 하나도 있어요 하나 하나 들어와있고 뭐하냐 근데 돼지야 지금 이 시간에 꼬치가 넘어가? 이 시간에 꼬치 먹는게 잘못된거 아니야? 그치 살은 니가 찌지 그치 내가 신경쓸 바 아니지 덜컹했는데 이래서 폭탄이 설치됐다 새 던져줄게 새 던져줄게 새 던져줄게 어우 너구리 맛있지 그치 롱에 나갔나? 뒷길 나갔나? 어 건조기 다 됐다 꺼내야 되는데 다시 재민이 잡으러 간다 다시 재민이 잡으러 간다 어 씨 없어 다시 재민이 잡으러 간다 좋았어 성공했다 됐다 마라 어 롱 롱소린가? 왜이렇게 느리겠다 어른 왜이렇게 느리겠다 어른 쑥쑥쑥 롱인가? 초개피 초개피 아 스무치쑥쑥 알아봄 세컨 아 정보를 털르시킨다 상선수 숨겨 아 너 너 방송에서 너 스나하는거 봤어? FR 들고 스나하는데 스왑 안하고 쏘더라 생각보다 잘 잡던데 하나 더 개피 둘 다 떨어졌어 그 거기 깔참트인데 같이 있어요 뒤로 간가 하나 더 개피 털더 됐다 아 이거 어? 개피예요 개피 그대로 그대로 앞에 있어요 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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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인 뺐음 뺐음 롱 하나 잘랐고 롱 하나 잘랐고 적배 하나 중방 하나 아 설치 안 봐 한 칸 한 칸 둘 다야 둘 다 아니 오빠 총 박하도 돼요 총이 어디 있을까 슥슥샵이 30 남았어 B 총이 어디 있을까 폭탄이 설치됐다 도망자 권 spécial 뺐음 생각보다 잘 써던데 근데 롱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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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면 롱탈스 쏘는 거 아니야? 내가 볼 때만 킬한 건가? 그래도 나름 몇 명 잡는데 수업도 안 하면서 롱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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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는 걸 참 잘 빠진다 뒤방에 있었어요 어우 진짜 귀여워 다이네이랑 써앗 아, 이벤트 땜에 쓰나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거 해머, 해머부터? 그것 땜에? 아, 나도 까밀란 빨리 쓰고 싶다. 나도 까밀란 쓰고 싶어. 둘 다 개피, 둘 다 개피. 그래? 까밀란이 더 좀 뭔가 가볍던데, 총이? 내가 써보니까. 어, 투쟁이 1등이야. 조이기어 마우스 괜찮죠? 쓸만하죠? 조이기어에서 EC, ECA 시리즈하고 ZA 시리즈 괜찮더라고요? 저도 쏴봤는데? 어, 2초 쏴. 2초, 민지양. 어, 거프라. 아, 씨, 타이밍. 어, 왔다, 1초. 홀리, 늘었다. 건조기 문 열고 와야겠다. 허리,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엘이 너무 빨리 잃었고. 이처럼 날엔, 이 펜트에서 본 Taken이 넘로를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últimos 남자들은 거의 다 해버리는데, 결국은 있음을 덮고 원하는 게 좋습니다. 어, 나나는 없음을 덮고 원하는 게 좋습니다. 아, 일로는 구성할 수 없을까. 아닌데, 나는, 이빈. 하지 말고,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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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을 해왔던가. 예정이 극복할 수 있잖아. 우리가 죽을까. 둘 다 우는 당신의 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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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천 실패.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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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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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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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2-2 됐다 까라 아 까비 까빼 아 봐 접었어요? 왜? 홍기야 뭐하는데? 저 빠브네 앞에서 떠서 아 맞다 왜 접었어 또? 앞엔 몰라요 어까비 에니미 그네이드 이후방 철개스나에요 철개스나 말점 어디 화나인거 낙스도 지금 몰라 낙스도 1쇼 철개즈가 철개즈가 비해라 비해라 뜩 어디 가든지? 어! inho 철개 하나 더 있는것 같은데 릴더 국가리 설치됐다 철개를 철류시켰라 삼다란 철개 터뜨려 님 분대점 여기 라이브를 모자 하단 하단 성우 형 작업해보실래요? 지금 먹으면 네, 먹어줄 수 있는 아, 1쇼 쓰나 대놓고 와, 대놓고 롱보고 있네 뒤로 찍어줄게 쇼포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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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에 쓰나있어요 그럼 1에 3, 1에 3 찍어줄게 아직 있고 뒤로 빠지고 됐고 아, 개피 온다, 온다 다시 빠지고 설대해서 2쇼 보는데? 파이어트에 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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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천천히 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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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해둘이야 이해둘이야 이해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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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둘다 이해둘다 막아주세요, 막아주세요 막아주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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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파이어트에 안 돼, 안 돼 아, 정보를 돌려주세요 아, 정보를 돌려주세요 아, 정보를 돌려주세요 아, 정보를 돌려주세요 아, 힘들었다 아, 한판은 이게 힘드나? 아, 나 한판은 이게 힘드나? 아, 아, 끗어서 크으, 악끗어서 한판 안 되나? 막판? 한판 안 돼? 막판? 아... 저 아까 그 센틴 갔나? 있어, 밖에 있잖아, 지금 어, 지금 딱 하면 되겠네 석훈이 불렀죠 아,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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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어, 안 된대 컴퓨터 부셔야된대, 형기 응 뭐하셨어요? 형기, 컴퓨터 부셔야된대 아이고, 지금 들어가 석훈아 석훈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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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석훈이 석훈아 석훈아 어, 딱, 딱, 딱 캐릭터 좀 바꿔올게요 아, 예예, 예예 어, 지금 딱 그건데 리빈지전인데 아, 지금 나와 버리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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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도망가신 거 아니죠? 그는 말이 없었다고 한다 아아! 메니터! 마이크 이거 안 들린구나 어? SVK 없어졌는데? 그거 가지러 간 거 같은데? 어 다행이네 나 커피 가줌봐 왜 모니터 탓을 해? 그냥 대충 하지 아니면 144Hz짜리 요새 10만원대도 많던데 중소기였고 하나 사지 안녕하세요 SVK 초대점이요? 네 너무 처비가 들러왔어 바로 그 한다 그냥 소중이 없는 거 울트라 와이드 지금 몇 인치 있었는데? 한 번 봐서 보고 있었구나 사고는 줄 알았어 어, 딱 걸렸네 해볼게 아, 빵틴 걸렸다 아, 죽었어 아프시연딩 코달라까 lake 저기 코달라가 우리 사라지 나와있네 하나 개피, 하나 개피고 하나 반 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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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피 짜리 하나 있다, 개피 짜리 찾아온 거 아니야? 나, 나, 나 2에 있는 거예요, 2에 있는 거예요 34인치 엄청 쓰네 개피, 쟤도 개피, 나도 개피해요 적군을 틀렸습니다! 롱! 엄청 큰 거 쓰네? 34인치면 여기에 폭 많이 날라와요 모니터 34인치면 저 롱 왈리 칠 거예요 없다, 없다, 없다 스낵에피, 스낵에피, 스낵에피 아, 나 3에 튕겼다 나, 나 어머브 반파, 이제 일한 스나, 일한 스나 뒷길 라이플 대놓고 보고 있고 일한, 일한 줄이에요, 프라 라플 나 스낵에피 라플도 반피 아래에 다 빼, 음악 쓸게 적배 하나, 이거 일한 스나 하나 이제 스나 나오고, 스나 나오고, 스나 나오고 외배, 올려, 나이스, 이길 여기 뒤치기 뒤치기 이, 일클이죠? 네, 일클이에요 아, 들어갈게, 그럼 하나, 초계피 하나, 빈 거 같은데 어, 둘 다, 둘 다인가 하나, 초계피 아, 라스트 초계피 라스트 초계피 아, 3초계피 세깐, 세깐, 세깐 뒷길 한 번 보였고 아, 청구를 살려주겠다 아, 청구를 살려주겠다 레이싱 게임 하려고 34인치 샀구만 아, 넌 먹어줄래? 아, 넌 먹어줄래? 진짜 버렸어요? 대박이 엄맛 가야 다가에서 버렸네 이 셔스나, 이 셔스나 아, 뭐야 힐한, 힐한 답변 뒤로 돌렸어 뒤로 돌렸어 일났어, 일났어 일났어, 일났어 지금 미니 아, 씨 좌패 딱 보내도 되나? 멀리 있어, 멀리 시간 끄는 것 같아 아, 나 하향 또 내려갔어 뭐야? 뭐야? 이쪽 한 명 튕겨서 우울하겠다 폼에 있어야 되는데 어, 내 용감? 정군 우와, 숨질 뻔했다 깜짝 잡음, 잡음 아, 저기 빨리점, 빨리점 아, 정군을 첨멸시켰다 나, 내가 꼼에 놀게 나, 나 꼼에 놀게 기건나, 첨기 구워드 굿, 굿, 굿 굿, 굿 모니터 하나 사요 치타 아재 책상도 바꾸고 돈도 잘 벌면서 왜 그래 쓰나마자 쓰나마자 뒷길 나와있다 오른쪽 둘 나와있다 둘 나와있다 둘 나와있다 포맨 포맨 개피에요 나와요 나와요 악병광 개피 쓰나들어 아군이 전메소 작전 실패 쓰나마 떨어버린다 유투브에 이렇게 다 중국애들만 가득있는거 같지 저찍힘 저찍 저찍 몰라요 롱은 없어요 2쇼 쓰나였어 아 2쇼 아 이걸 놓치네 바로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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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2면 좀 아쉽다 아 이거 누나 네 아이디 안쓰고 라이브 아이디 왔는데 아니 내꺼 써야되는데 확인할게요 형 군대 주실래요 그.. 하시고 그.. 하시고 그.. 하시고 하나 더 네명 하나 더 네명 하나 더 둘 둘 아 풀들 둘 외벽 하나 오고 군대 없어요 그녔소 아군이 첨가했어 잘 왔다 아 C 작전 실패 복사를 설치했다 보이네 잡았어야 되는데 첫 발에 하나 잡았어야 되는데 좆배야 좆배 롱하나 왜 신발 안 먹지 롱하나 울베롱 1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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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롱 여기 롱 라스트 롱 라스트 누나 1쇼 가볼래? 어 1쇼 1쇼 어디갔다 가지 말자 신발 왔고 아 죽겠는데 죄송합니다 저거 밤비 패스 몰라요 패스 게임 연막 셋 셋 셋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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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벽 둘에 외벽 탈샷 탈샷 아 너버 앞에 바로 앞에 바로 앞에 나이스 2대2 깨벼 깨벼 탈샷 탈샷 아 탈샷 실패 탈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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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롱 탈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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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다 IC 탈샷 탈샷 설정 독탈이 설치됐다 껴백이 했어 껴백이 격앞에 이리와 그나잘 수지 킬 킬 킬 잡아 수지 발전 한 번만 밀어 볼게요. 발전 클. 아 픽먹었지. 스나 스나 스나까지. 숨어있어 숨어있어. 개피야 개피야 개피. 하나 개피. 하나 개피. 정말 비가. 아 이거 막을수록. 빨리 밀기. 하나 개피. 아 픽먹어. 아 픽먹어. 아 픽먹어. 아 픽먹어. 아 픽먹어. 이제 들어와요. 둘 다. 이제 들어왔어요. 죽먹어가 개피라고? 아 이게 반샷이야. 이거 반샷은 너무 아 심했다. 그냥 뒤에서 막을까? 그냥 뒤에서 막을게. 그냥 나 안 나간다. 앞에다 놔달라 하지마. 이럴 때. 분리에서 계속 끝난다. 이거 수나 작업하는거 조심해. 어 발전 소리. 발전 없다. 보뇽. 롱 한번 당겨주셔야 돼요. 보뇽. 벽 낚시에요 자. 네 저는 님 뒤로 가면 먼저. 확인하기. 벽. 내병이나 내병. 내병이나 내병. 뭐야. 소린데 족팬. 쏴. 나 죽고있다. 내 뱉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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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쇼? 2쇼 쏘로 2쇼 쏘로 다가리 설치한거, 아 너무 많이 맞았다 허리 포맷 아, 다 올라옴, 다 올라옴, 다 올라옴 폭탄이 설치됐다 그냥 킬 내고 있어 아군이 전멸했다 상전 실패 나가면 안되겠다 나가면 안되겠다 나가면 안되겠다 흠흠 하아 패스 패스 왜 그러게 포맷? 스나가 일작업 좋아하거든요 연막? 발전스나 발전스나요 빠비리기스 올라가셔도 패스 모르겠어요 스나 혼자 왔었는데 저 2쇼 이제 싸우면은 님 설때 빈거같아 2쇼 초계피 부원형 패스 패스 2쇼! 아 2쇼 롱으로? 롱돌이다 롱돌 하나 러플 초계피 아 일갈거같은데 이거 아이씨 아이씨 이런다 포맨도 반피에요 반피 누나랑 피 비슷한 왜 일개 이거 이 이 맞네 이하나 폭탄이 설치됐다 여기 스나총이 있고 여기 스나총이 있고 너무할거같아 누나 던져 좀 자리에 아 다했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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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깝이 아 아깝다 깝이 또 졌네 깜짝 종일 지내? 쟤 수빈의 되니까 쟤 수빈의 세 Huggy 오른쪽 한번만 내밀어주지 여운 남네 도움받은 where 입장 Z2 8인 한 발 받으면 바로 이길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못 박아서 문제지름합니다 ㅋㅋ 졸렛 룩 Aren't you? 그랬나? ... ... 진짜 맘에 들었어요 아.. 외조가 안걸리네 언더페스트 하고싶다 뭐야? 딴팀이네? 아아.. 여기 수납은 안걸리네 페라리 여기 앞에 하나 있어요 하나 더 공격적인 정보를 보내주세요 빠바리기 빨리 빨리 끝, 끝, 끝 4대 수납 4대 수납 아씨 깔짝 죽네 괜히 깔짝 했다 내 앞에 수납 수납 공에 랍블리 해당에 랍블리 있었어요 난 저 깔짝을 왜 못하겠지 자꾸를 수납시켰다 자꾸를 수납시켰다 자꾸를 수납시켰다 여기 랍블리 이래 나 미래 도망경 되셨다고 acted 이 랍블리 아 으흐흐으 종료 속도위 가스 좋은 전원하나에 지하두 반피 아래 스나이드깡 지하나 지하 개피 지하 개피 아니네 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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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막 개피 됐다 됐다 설때라 지하 개피 나이스 복장이 해치된다 탁선 성공 그걸 어디서 팔아? 아이템맨이야 아냐 하나 초개피 캐논 탁선 성공 탁선 성공 저 찍힘 스나바 1인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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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나 빨리 스나 올라와요 스나 올라와요 아 왜 안받지? 어 저 한칸 스나 한칸 내가 이거 까밀란이었으면 잡았어 나이스 나이스 이마파 스나이바 빨리 나 스나키를 올려야돼 어? 스나까? 나 스나키를 올려야돼 이제 총탓이다 나이스 나이스 캐논스나 캐논스나 와 벌써 한치 넘었네 오랜만에 한치 넘어서 깨는데 엘 잡다 엘 잡다 엘 잡다 여기겠지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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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인거 같은데 정보를 털려시켰다 뭐해 카라빈어 써면 상점시키 반응도 느려졌고 아 나이가 까밀란 준다 그랬거든 스나키를 더 빨리 그 까밀란 보내야 돼 그 내 바리스타 있어야 되는데 바리스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까밀란 좋아보이더라고 푸밀란은 없지만 까밀란은 맥밀란이 없으니까 그거 되게 초기 가볍던데? 바리스타가 뭐야 캐릭터야? 아니 이거 총 내 맨날 쓰던 총 있잖아 뭐야 똥총 아니야? FM 발리스타? 까놀다 캐논 피셔넛 어 어 기동성도 100이고 초탄정 확도도 100이던데? 초탄정 확도가 높던데? 까밀란 방에서 만나봐? 까밀란 방에서 만나봐 까밀란 방에서 만나봐 까밀란 방에서 만나봐 반샷에는 우라닛이 나잖아 롱방에 롱방 롱방 빠졌어요 롱방 빠졌어요 롱방 빠졌어요 지하 둘 지하에 하나 더 개피개피 이레스나 지나가겠지 일로? 응 반샷 저거 반샷 권총 수바 와우 아프다 으하하하 어어 전군을 선명시킨다 하 상상 진행이 반샷 어차피 스나키로 올라간다 아이가 다 됐어 어 으흑 바렛을 바렛을 아레나에서 쓸 수가 없잖아 오우 카구팔이 있네 개조 개쓰레기네 이 시간의 첫판이라니 계속 우리 하던 거 보고 있다가 석훈이 자리나가지고 난 지금 한 5%도 안 남은 거 같은데 직준이 여기 아빠 안 돼요 오늘은 쓰러지면 안 돼요 난 틀렸어 하하 해머에선 좋더라고 해머에서는 해머에서는 월샷하면 월샷도 한 방 났던데 가끔 겁나 세던데 오빠의 그 어 오빠 이거 이거 스납있잖아요 스납킬 이제 응 20킬에다가 어 2킬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이제 한 조금만 해도 될 거 같애 스납킬 20킬에만 내일은 쓸 수 있는 건가 까밀라는 오늘 푹 차고 내일 롤 좀 하다가 아바드로우면 되겠구만 쯤 갔을 거예요? 어? 월요일까지 연휴이에요? 응 월요일날 피곤하잖아 대퇴일 대퇴일 대퇴일인가? 어? 그래서 롤을 하시는 건가 후... 후... 지금 사실 피곤하기는 엄청 피곤한데 아 근데 티... 롤은 롤은 확실히 멘탈 게임이 맞아 우와 렛티 좀 개많이 받았다 이렇게 막 좀 발리더라도 포기 안하고 그러면 된데 싸우다가 메탈 터져가지고 빨리 끝내면 만나겠다 그럼 그치? 롤은 멘탈 게임이야 자리 아래에 담아봐 유조 있다 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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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조? 야 지게디스나 지게디스나 유조을 샷해봐 연막을 있어? 연막 있어요 연막 파이어 인허홀 아 이거 뭐야 이거 지게디스나 지게디스나였어 동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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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나 동무 들어갔대 동무 들어갔대 서버님 동무 들어갔대 적불을 설렬시켰다 작전 승리 깜짝 놀랐네 시타 제가 가만 보면 멘탈이 좀 약한거 같아 아바할때도 그렇고 롤할때도 그렇고 뭔가 아 버티면 되지 왜 버티고 나중에 이기면 되잖아 팀이 이기면 내가 이기는거 아닐까 이기면 딱 말하는거 보니까 치타아제 라인이 탑이네 박스가 약간 탑싯병자 냄새가 무신나 신state 적 빼수나 빨쫑 진쯔 제게디스나 왼쪽 지나간거 같으니? 그치? 말하는거 보면 딱 안다니깐 라인 나이스 적배랑 2런인거 같은데? 적배랑 2런인거 같은데? 적배랑 2런인거 같은데? 1런 라스 같애요 나 4라인도 싫어 아 정보를 살려 지킨다! 아 당겨서 숨긴 아 근데 티모 라인전 이길 수 있는 캐릭 몇이나 된다고 티모 초반에 최강캐잖아 2포 나도 탑했을때 티모 오면 개짜장 나는데 하나다 하나다 국관할 수 있는거야? 1런 좌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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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불을 살려 시킨다! 작전 승부 티모는 근데 추가스 같은걸로 하면은 티모 쉽게 이겨 큐 섬마한 다음에 큐만 몇대 맞으면 개피니까 6렙되면 필킬 5렙되면 우와 놀래라 레벨 1부터 어떻게 이겨 탑신병자 맞네 5렙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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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렙되면 5렙 Hail 적불을 전류 시킨다! Axe Cannes Ast organized 레벨 1부터 티모를 이길 수 있는 캐릭이 뭐가 있을까 진짜 몇개 없을거 같은데 K1 압도당же 제1압도당해 Jong 5 아 왜 뒤에서 었지? 다림이.. 전진한거 같애 올라프? 씁.. 올라프.... 올라프도 근데 상남자 팩이 없으면은 큐 맞고 빠지다가 내가 또 큐맞고 개피된 다음부터는 못이기는데 1렙부터 맞다니까 이길걸? 개 아프네 누가? 파리미 뭐야 저거 샷건 샷건 파리미 때 샷건 하나 더 스킬 반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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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폴드 있어 어... 설 때 세일강 쪽 반피 아래에요 반피 아래 근데 티모가 도끼 안맞아주고 큐짤하면은 이길걸? 물론 6렙되면은 올라프가 당연히 이길거 같긴 한데 1랑 5컷 남았어요 올라프가 근데 소심하게 하면은 티모 못이기는데 유저 오케이 정돈이상 정돈을 분류시킨다 아 아 나 빡팀 한번 만나봐 가고싶다 알기로요 K.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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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 둘 셋 달리 밑 초기피 K.O.A 올라프는 상남자 캐릭이지 K.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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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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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리 씨! 좋아 지치기 대박 와 미친 한 분 들어왔어요? 하나 더 들어온 하나 들어온 여길 보네 아 때렸는데 작전 실패 마라기 아 왜 웃겼어? 대박이다 펭귄도 안 이글씨? 안무 이리와 이리와 아주 대박이었어 그들 이리와 크리스마스 해냉 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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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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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남겼네. 피곤한데? 피곤하다. 나이스. 나이스. 피곤하다. 프로톡 말고. 저거. 카고팔. 돌려볼까? 카팔은... 왜 쓰는 거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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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했어요? 1전진 1에 하나 더 있었고요 물배 갔나? 1이었음 아까전에 아..어디로 올까? 켈틱 연사력은 몇이예요? 연사력은 좀 딸려 그래 수납은 거 어..어 수납 수납 갑니다 어..앞에앞에 적배 하나 더 적배 하나 더 이현덕 수납 조심 아..뭐야? 아이고 적배들 적배들 이클인가보네 2..2..1.. 아하군이 참매했다 뭐 까르지 어..지압아 러지압아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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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지압! 깜빡 러지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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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갔어요 캐논 폭주심 어..지압아 이현덕 수납 이현덕 수납 올라가 이현덕 수납 앗! 러지압! 이현덕 수납 이현덕 수납 뢰루 러지압! 그리고 진짜로 안쪽으로 ان쪽으로 왜 안보이나? 왜.. 왜 소리인가? 아! 변진다우! 변진다우! 바구니 첨멸했다! 마대지요? 마대지 지금 헤마포터 이벤트로 교환을 하시는게 낫지 않을까요? 이벤트로 다른 쪽 있으시면 마대지 교환하실 분 많을텐데 마대지 중복총기로 갖고 계신 분들 많아가지구 아! 포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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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쇼 올라왔다 아 여기 반피 아래 반피 아래 1설때 맥 5칸 남았게 아.. 교환 가능한 총기 없으시고 셀렉박스 아니면 마대지를 그냥 헤마포터 하시는 분한테 뭐.. 얼마에 삽니다 이러면 파는 사람 있을텐데 네.. 셀렉박스보다 확실하게 그냥 어.. 롱방 롱방 시원하구나 앞에 앞에 우와.. 내 머리 와.. 뭐지? 지나면 못봤는데 셀렉박스 말고 그냥 헤마포터 이벤트로 구매를 하시는게 좀.. 확실할 것 같은데 롱박스 상관없다 하.. 한 ni 사라진 치명И 중 고른만 때려 특수 스프링 포등어 포등어는 쓸만은 할 것 같은데 요새 요새 대구 경총기들이 너무 좋아서 만나면은 그냥 한두발 두세발 뭐 이렇게 죽어버리니까 켈텍 G28 지금 새로나온 프로토 둘 다 라이플이요? 이거는 두세발이면 다 죽어버리거든요 그럼 밀린다기 보다는 운용이 힘들 수 있어 총이 좋다 나쁘다 말하긴 그렇고 제 의의가 없어 대구경인데 또 레이저라서 우와 일살때 깨피 쌀쌍? 이래쌍 적군을 전류시킨다! 음 여전히 알았다 잠냄삼 이하의 마가짐 이하의 마가짐 이하의 마가짐 1쇼 타나 3쇼 타나? 아... 죽어봤어 그래요 마대지가 저도 있긴 있는데 그니까 쓸만하긴 한데 이게 요런 쪽들에 비하면 조금 힘들어요 확실히 요새 대세총기들에 비하면 조금 밀리는 감이 있어요 코앰포는 물총이죠 지금 요새는 물총이죠 저도 라이플 코앰포 좋아하긴 하는데 아 너무 물총이에요 지금도 코앰포 있을걸? 아 코앰포 빼놨네 코앰포 1슬롯에 껴놨었는데 2슬롯에 마대지 응 오케이 어 세일쇼 인가 2익구 라스레어 레이어은 뭐야 숟때로 정부를 설레시켰다! 정부를 설레시켰다! 탁선수행기! 프록시마 아.. 죽었다 프록시마가 판타지.. 판타지마..급이죠 아마? 오.. 빨장 빨장 반피 공격 공격 스토리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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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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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아 아아아 예.. 울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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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 나왔어 울베 공격 공격 스납 초계피 아아이 와 밑에 있네? 아.. 잘 타다 보면 바꿀 사람 있을 것 같긴 한데 나 인석한데? 이상하게 뭐냐? 자유 게시판 같은데 한번 글을 써보세요 프록시마로 마데지 구합니다 이러면 믿지 않을까요? 포엔포나 이런 걸로 아니 계속 우리만 맞아 록 먹었어요 글을 남기면 어? 저 빼있고 적군을 전멸시켰다 학사수 성공 잭팟스나 떠버리면 좋은 거 아니에요? 한 번에 뜨면 좋은 거 아니야? 저거 절인 거 같아 왜? 빨리 쫙 왜 나 저거 락스나 개피 저거 빨파리 락스나 개피 굴락에 개만糖 왜죠? 개만 개만糖 어.. 정권을 털려 죽였다! 어.. 뭐야 . . 아 그래요? . . 근데.. 힘든 싸움이었다. 퀼팅 영상 개빠르네? 가볼게. 네, 들어가세요. 다 가는 거야? 전 가볼게요. 다 가는 거냐고? 대답을 하라고? 어? 나 방금...